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밥이 먹고 싶어서 어디서 초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초밥집 중에 평점이 5점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 4.7 이런 건 많이 봤는데 5점은 도대체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는 모든 초밥을 다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다이프 새우튀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 새우가 실화네 어 Chall quiere 아... 손 해볼게 먹 Пон sanctions 하 Sca 요건 연어 살짝 익힌 거 연어아브리라고 써져있었는데 아 거리 owners Т Daiqu R y T 좀 다르겠죠? 아부리가 무슨 뜻이지? 어, 부드러워! 참치! 어, 근데 되게 얇다! 자, 쨔쨔쨔쨔! 쨔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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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새우! 어, 얘는 어떻게 잡지? 왼손으로 아주! 쨔쨔! 이게 오른손, 왼손 그냥 막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네 간장새우는 간장 안 찍어도 되겠다 쨔쨔쨔쨔 쨔쨔쨔쨔 쨔쨔쨔 쨔쨔쨔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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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 쨔 간장새우 맛있다 근데 여기 새우들이 엄청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보들보들한 그런 식감이네요? 치즈!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처음에 보고 쨔쨔 참치 뱃살 아참 그리고 이거 어? 집가락으로 먹는 거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벌어지는 거 자체를 요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컨트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힘 안 주고 들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참 소라 와우 짠! 이제 하나씩 맛을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서 맛있더라고요 분분 단때 earning 마맛이 퍽 퍽퍽 정말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전이 너무 맛있어 그냥 먹어요 정말 맛있어 짜증나 씹는 게 너무 심하게 먹었으니까 이따가 너무 더 넣었어요 그리고 아는 날씨가 다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마늘에 먹을때는 다 먹었더니 저는 이렇게 먹었을 때 먹으니까 저는 더 맛있을때 먹어야겠어요 이 먹은 뱅도 먹으면 좋죠 사과가 너무 더 맛있어서 마늘에 먹으면 좋겠다 마늘에 먹으면 좋겠다 마늘에 다 먹어야겠어요 바늘에 다 먹으면 좋겠어요 마늘에 다 먹었는데 고구마는 너무 좋네요 아, 참 연어 알 맛 진짜 무슨 맛인지 설명 안 드렸네 연어 알은 무슨 맛이냐면 말린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입 가득 씹어먹는 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멸치 같은 그런 향이 찐하게 톡톡 터지면서 입안에 퍼져요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식재료인 거 같습니다 연어 알은 짠!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초밥 먹방을 해 봤거든요? 하나, 두 개 먹다 보니까 제가 먹은 게 거의 한 36피스? 뭐 이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도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혜선초밥집 가면 탑 쌓고 먹을 수 있겠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